아 이쁘네. 아이고 이쁘다. 괜찮아요? 너무 길어요 저한테. 이거 아마 커가지고 너도 맞긴 맞을 것 같거든? 와 거짓말. 안 돼 안 돼. 아니 대보 대보기만 대보. 아니 너 쪽 괜찮아. 나 좀 잘 어울려. 약간만 걸쳐볼까? 어때? 발 끼는 거야 여기다. 원래 제가 이거 입는 거예요? 발 늘면 돼요? 발 넣으면 밑으로 뚫릴 거야. 이상해. 여기 또 하나 더 넣어. 옷 소매 잡고 껴야 돼. 그래야 너 옷 안 올라가지. 옳지. 여기 옷 소매 잡고 여기 팔 쭉 뒤로 돌아. 컷. 야 예쁘다. 오늘부터 했어요. 제가 꼭 들어주는데. 그게 들어야 돼. 예쁘다 수빈아. 수빈이 예뻐요. 수빈 한 장 찍을까? 이런 거 다 담겨 놔야 돼. 어? 나중에 남는 거 사진밖에 없다? 아 귀여워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수빈이가 진짜 예쁘장하게 생겼어요. 얼굴도 조그맣고 비율도 좋고. 그렇게 보거리가 된다고. 네에 잘 안. 그렇게 보다. 너는 왜 이렇게 보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